이어서 랩스타 3번째 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흥이 넘치는 3분과 함께 됐습니다.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저희는 이제 랩스타에서 같이 랩하고 있는 임준은 서우택 대선입니다. 남성 3분이 함께 해주셨어요. 이 3분 팀 이름이 있나요? 저희 팀 이름은 따로 없고 이제 기수가 같아서 16기라서 16이라는 팀 이름을 같이 하고 있어요. 우리 16, 이 방구석 축제가 사실은 기존의 축제가 무산이 돼서 대신하는 느낌인데 원래 서울 과기대 축제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과기대 축제가 보통 1년에 두 번 있는데 봄에 하는 축제는 되게 연예인들 많이 오는데 두 번째 축제는 약간 학생들끼리 즐기는 축제 그래서 연예인도 첫 번째 축제보다는 좁게 오는데 그때가 좀 더 학생들끼리 노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학생들끼리 어떻게 놀죠? 두 번째 때는 더 동아리 공연 위주라서 그거 보면서 보통 잔디밭에서 전부 다 옷자리 깔고 구경하거든요. 랩스타 2학기 때도 원래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못 올라가게 됐어요. 네네. 너무 아쉽죠. 덧붙이셔도 될까요? 네네. 덧붙이셔요. 서울 과기대 축제는 재미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무대를 할 거든요.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 죄송한데 BJ이신가요? 꿈 나옵니다. 검 모드 구독자 14명입니다. 랩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. 좋습니다. 우리 랩스타가 방구석 축제에 걸맞게 또 장기자랑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. 어떤 거 준비하셨죠? 막춤 준비. 준비 되셨나요? 저기요. 메인캠은 저기라니까. 준비 되셨나요? 막춤 말고 또 하나 뭐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성정호사예요. 예전에 자이언트가 한창 이렇게 뮤니얼의 스케치고 나서 마법의 성에 이런 거 있어요. 그때 자이언트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. 잠깐만요. 그 용기를 내주셨어요. 근데 살짝 목소리가 스펀지밥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홀로이리 최고야. 자 이어서 만의 시간. 막춤 한번 가도록 하죠. 네 감사합니다. 막춤은 어떤 거 준비하셨죠? 힙합 동아리답게 힙합으로 갑니다. 여러분 클럽 못 가시죠? 여기서 들으시기 바래요. 아 저기 이러고요? 그렇죠? 아 좋아요. 어허 야 이걸 할 걸 그랬어요. 아 이걸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지가 더 달라 보여요. 굉장히 흥이 많으신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랩스타 세 번째 팀 어떤 곡 준비하셨죠? 트랩곡인데요 제목은 문워커라는 곡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가 상징인 것처럼 저희도 랩스타의 상징인 하드한 트랩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워크가 달에서 걷는 걸음이니까 그만큼 저희가 하이한 좀 빡센 트랩을 준비해왔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이 방구석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했다고 하는 거 맞나요? 저희가 이거 한 일주일 전부터 곡 만들어서 급하게 한 느낌은 좀 있는데 곡 잘 나왔으니까 좋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랩스타 16팀 문워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! 문워크 문화 문화 마틴 스컬 하늘에 올라타 굿 형의 마이클 최 최 최 빌리진 빌리진 예상 못 이런 전개 해 해 해 해 벌어진 자에는 생각해 그녀를 세 세 세 세 빌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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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런 뭔가 카우로 나 어디 때문에 내 생활 될 수도 봐 요 라이프 이즈 하 나도 하지 라이프 마이니스 가 내 속도 모르고 위에서 빛으로 감싸고 일찌다 새까매지만 감추러 못하지마서 이쁘같아 질 그렇다고 가만히 얘기해 내 시간이 아까 덧밥세게 뛰어 맞아 1분엔 이 벌스로 널 판단하긴 일러 강간을 기다리면 필수 따위에서 니 맘들을 줘 라이프 이즈 라이프 이즈 라이프 이즈 라이프 이즈 넌 뒤러가야 될 것 같아 너 왜 아까는 무서워 니 아티에 띠덩 수 아는 세번째 눈이 Maybe I'm Illuminati 내가 낙지는 게 아냐 바라바라바라밤 추우 라이프 이즈 하늘에 올랐다 구경인 마이크를 최 최 해 해 빌리진 빌리진 예상 못 이런 전개 기아 스카 기아 벌어진 차이는 생각해 그대를 세 세 세 세 빌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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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에세 킬리진 빌리진 빌리진 하늘에 이 lgm 다다란 랩랬스 몇뒤 쉬고 와도 하나도 안 떨어지는 내 폼이 우리 티비를 좀 털어버려 미칠들 스마니 거문 두디스 내 굳이 무지 커세 둘이 주지 무지개색 구우지 내 라인스 그룹이 I pop the C 내 물소리가 벌어갈까 남아 저 새끼들과는 달라 밑에 보여하네 나는 걷고 있어 다리 맥터제이 둘 다 좋아 나는 신호초라 그리고 나서 무엇 다 적게 편히 뒤로 넌 액자 붙고 필요할 때에 그 뒤로 610 가사 드라우고 미로 풀어 트리거 7105 모두 검태선백 610 리그 오너지 내 존어 너머지지 I'm a kill 하늘에 올라타 구경에 마이클 최최핵 빌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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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 못 이런 전개 기억해 기억해 버러진 차이는 생각해 그녀를 세 세 세 세 빌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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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do that moon work we don't have to run baby baby we do that moon work sound like a sound baby we do that moon look at that though it means nothing do the moon work do the moon ooh 알람이 어 으 으 으 u 감사합니다.